1번 슬슬 이제 디저트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디저트 쪄는데 저기 누구 잠깐 서울 갔다가 디저트 좀 배워갖고 오면 안 돼요? 3명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컵이 한 5만 개 있다 5만 개 디저트만 한 3억 팔았겠네 야 이거 디저트 어떡하냐 잊었는데 난 디저트가 아니라 잊었는데 시키시고 마자 그냥 사라지죠? 어 뭐야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주방팀 진짜 너무 하시네 디저트 만드는 데다가 이 가구를 여기다 놔두면 어떻게 저 신선한 곳에 저기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신선한 곳인데 다들 이거 아무나 종이셔 하던데 이거 조심해 주세요 지현이 형이 아닐까 의심을 해보지만 이거 저기 위에 올려봐봐 민호가 지가 가졌어 민호가 자기가 피자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깜빡 끄는 거야 민호가 민호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리 와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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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 번 시작! 저희 소액감 느껴요 저희도 박수 해주세요. 자 홀팅! 큰 마음을 따서 큰 박수 한 번 시작! 한 번 시작! 안 시키는 이유를 알겠어? 남을 거면 어제 왜 고생을 했나 몰라 웃으면서... 빙수 5도 없지? 빙수 5도 있네! 공부요? 5도! 주문! 민호야! 민호야 이거 와가지고 우유 좀만 부어! 물?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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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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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남자분들 두 분이 있어서 밥 먹고 그냥 바로 나와버리신데 아 화이팅이지! 쿨! 네 쿨! 말을 한 번 안 썼고! 인생이 잘 안 받아주세요! 밥 딱 먹고 딱! 하시면 돼요! 오! 오! 소쿨! 오! 소쿨! 네! 소쿨!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 고마워! 고마워! 농구가 all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